앞으로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 퀴즈가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중심 퀴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인천의 항만 계획을 전부 다시 쫓아고쳤습니다. 저는 이미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동행이 되면 어제 발표됐던 우리 정부의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에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국유화 과거에도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어느 언론사를 대통령이 패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유화,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그녀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세계의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송진단 여러분 마음을 돌려주시오. 네, 저 어제 발표하는 달리 상당히 세 후보 모두 박진감 있는 내용으로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강하게 자기 주장들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신에 대한 최근의 공격에 대해서 정면대응 의지를 수렷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마지막 부분에서 동아조선을 향해가지고 이를테면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반선전포고 비슷한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습니다. 감사합니다.